메타빌드의 연계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메심 셰이스가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미들웨어 부문 국내 최초 클라우드 보안인증 CSAP 사스 표준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메심 셰이스는 메타빌드의 연계통합 미들웨어 제품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해 인프라 시스템 종류와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스 형태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제공하는 메심 셰이스는 성능, 확장성, 보안성, 모니터링 등을 최적화해 클라우드 보안인증 CSAP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등급 획득으로 공공기관 서비스 제공 자격도 갖췄습니다. 메타빌드 조풍현 대표는 메타빌드의 AI LLM 모델, AI 플랫폼 및 연계통합 미들웨어 제품 기술은 지원 품질 성능 실적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에만 매출이 49% 이상 증가한 451억 원을 달성해 초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며 메심 셰이스는 네이버 클라우드로 인증받아 사스로 운영 중이며 아마존, 에저 등 글로벌 클라우드 마켓으로의 본격적인 시장 확대와 도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